우리 미국에 있는 외손자, 노아, 연아, 치호, 서호, 올해는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. 2024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제 소원도. 사랑하는 남편, 저희 딸들, 사위들, 이현희, 이주, 기원희, 예원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통파구에 당도하여 망월동에 들어오니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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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